여긴 왜 왔어? 할 말이 있어서 왔어. 빨리 일어나서 가. 당신 보러 온 거 아니야. 이해심 씨. 당신 참 이중적이야. 신부장한테는 딸 생각해서 전 차랑 화해하라 그랬다면서. 뭐? 그럼 당신이야말로 보라 생각해서 나한테 먼저 화해하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기가 막혀서 당신하고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아. 1분 1초도 싫어. 어디 가? 이거 안 나?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. 성문이. 지금 무엇인가요?